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 대안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의 의미를 불교와 가톨릭 등 각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올바른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일상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부대 행사로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종교계까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종단이 수행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승가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승가 내에서 모든 수행자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승가 내 불평등, 사유화를 해결하고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부진주스